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목문제 두수의 이기는 수법 두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문제 흙이 두수의 이기는 수법. 자 두수의 이기는 수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력발전을 위해 바둑 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구독하시어 기력 한두급씩 올리시기 바랍니다. 자 생각을 하셨습니까? 자 어느 것이 첫수가 될까요? 자 어디에 둬서 두세의 이길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번째는 첫수가 일단 이쪽으로 3을 칩니다. 자 3이죠? 자 100이 막아요.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요거 4 항상 4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되면 4 3 막아도 이기게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자 두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. 자 두번째 문제 자 흙이 두수만의 이기는 수법을 찾으십시오. 아 요거 봐라 요거 조금 까시러울 겁니다. 자 어디가 있을까요? 이건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. 오목 두수의 이기는 수법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써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죠. 자 어디가 두수의 이기는 수법이 있을까요? 자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 첫번째 수는 이것은 이쪽을 둡니다. 어 이거 4 이거 4도 막힌 4인데 이게 뭐야? 자 이 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. 이것은 양수 겹장 어딜 보냐? 자 지금 100이 100이 어딜 막아야될까? 자 이쪽을 막겠습니다. 이쪽을 막으면 자 이렇게 해서 4 3 막아도 자 지죠? 그러면 이쪽을 막는다? 그러면 널찍이 가가지고 4 3 이렇게 1로 둬서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수법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목 4 3으로 이기는 수법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